전남 동북권에서 전해드립니다. 순천과 전북 정읍을 잇는 국도 22호선 일부 구간에는 도로공사가 안창인데요.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와 달리 도로계획이 변경되면서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정아람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총길이 210km. 순천과 전라북도 정읍을 잇는 국도 22호선입니다. 광주와 전북 등을 오가는 차량만 하루 평균 3천여 대로 일부 구간은 도로폭이 좁고 구분길이 많아 사고 위험이 큽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부터 순천 주암과 화순 동면 9.71km 구간을 직선화하는 공사에 들어갔는데 주민들은 오히려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농로로 직선 도로가 생기면서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통로박스를 세 곳에 설치해 주기로 했는데 한 곳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교차로 이용 시 다른 마을로 돌아가야 하는 데다 과속 차량과 충돌 등 교통사고 위험도 크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주민 설명에도 없이 설계가 변경된 사실을 안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국토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루 통행량이 7천 대 미만이어서 도로구조시설 규정상 통로박스 한 곳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국토부가 당초 설계를 할 때 도로시설 기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농민들은 계획대로 공사를 강행할 경우 국토부에 민원 제기서를 제출하는 등 단체 행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여수시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맞아 지역 여행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관광 활성화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의 변화된 시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고 철저한 방역 시스템 구축을 위해 모범적인 방역 관광 도시로서 발두듬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순천시가 오는 13일 읍성 남문터 광장에서 민주주의 정책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민주주의 꽃이 피었습니다를 주제로 원탁토론과 자유발언대 등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장은 물론 민주주의 배움터 등도 운영됩니다. 이와 함께 도전 골든벨과 사행시 짓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혐의 자리Queen 조사 guid과 사행시 짓기 등 다양한 한글자막 by 한효정